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메입니다 오늘은 대전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현암기사식당에 와봤습니다 대전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사식당으로 하면은 푸짐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들어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? 보통 몇천정도 나오나요? 네? 보통 몇천정도 나오나요?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musicians 진짜 잘준나요? 굳이 몸을 더 자를 eje드릴게요 넝 예상 communal 근엉 샭 화사님을 보내는 것 같다. 아마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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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시작합니다. 아마도? 아마도? 엉덩이 집 lik 이건데 锅 꽝 버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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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버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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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d 못먹은 공식 그런데 테스트 마이크를 준비 성격 템찜 도착 멈추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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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죄송해요. 혹시 밥도 더 풀 수 있을까요? 밥도 더 풀 수 있을까요? 네, 더 풀게요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돼지 같은 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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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